2층으로 와요 오 맞대요 하얀 카운터죠? 아 오케이 저도 여기 있어요 아 맞았다 오오케이드 오른쪽으로 다 돌았어요 땅바닥 좀 가져요 땅바닥 보는 것 좀 가져요 땅바닥 보는 것 좀 가져요 2층으로 와요 로도 오브 겐즈 뒤에 디바 오케이 디바 다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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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끌어 오른쪽에 겐즈 오케이 뒤쪽으로 겐즈 올라와요 네 좀 와야 돼요 이제 아 겁나 하겠네 아 겁나 하겠네 아 겁나 하겠네 동국기 충전중이야 좀 이런 뽀록뽀 터져줘야 돼 겐즈 겐즈하고 로도 오브 솔저 다 왔어요 뒤에 밑에 다 왔어요 밑에 다 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멕크리 멕크리 뒤로 돌아와요 멕크리 2층으로 가요 저희 팀 쪽 2층 저희 팀 위 2층에 멕크리 왼쪽 2층 멕크리 로도 오브 로도 오브 그래비 없어요 위에 솔져 오른쪽 위에 솔져 호그피 얼마나 돼 호그피 이제 다 채웠을걸요 채웠을걸요 오케이 저거 왼쪽에 멕크리 처리해야돼요 왼쪽에 돼지 왼쪽에 돼지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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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돼 석양 오케이 나이스 솔졌다 디바 로봇 빠졌어요 위에 위에 왼쪽에 디바 로봇 빠졌어요 내려왔어요 디바 디바 다운 이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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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잡죠 2층 잡아요 2층 잡아요 2층 잡아요 2층이 솔져 저거 솔져가 잘 잡기 전에 바로 잡아야돼 미친 미친 저쪽 멕크리 개픽 나이스 로시 없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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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오른쪽 아래 돼지 여기 커버좀 쳐주세요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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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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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빠진 빠진 1분 남았어요 버티세요 걘지 공 있을 거예요 정면을 밀고와요 2층 2층 정면 2층 정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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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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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로슈 얘들 2층으로 다 올라왔어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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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났네 이걸... 아비 뺏어 막죠 뺏어 막죠 아니 막았어요 호너 쪽에서 막아요 아 디바 로봇을 빨리 뺏겼어야 한다 아 디바 궁 아 디바 궁은 맞지는 않은데 너 위치가 치명적이었어 아 로봇이 시방 좀... 대사게 저 매틱 꽂다 키는 거 피업자에서 막죠 이거 여기서 막아요? 여기서 막죠 여기 커버 도는데 디바 로봇 좀 먼저 맵혀주세요 웬만하면... 앞에 3명, 4명 왠지 올라갔어 오른쪽 화물 뒤에 돼지 왠지 올라갔어 왠지 올라갔어 석영 정면 석영 정면 왠지 올라갔네 왼쪽 위 겐지 다운 아이고 이거 리스폰 맡겼어요 저희 빼야되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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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크랩궁 제발 아이고 여기서 막아야되요 왼쪽에 겐지 2층 먹어야되요 저희가 뒤에서 막으면 정크랩 아무것도 못해요 길 넓어가지고 여기 나이스 2명 잘랐어 살리지마요 오른쪽이 많아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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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궁 썼어요 돼지 다운 아아 비교하다니 일정 주세요 2층 2층 먹어야되요 2층 뭐야 이거 아우 껍잡아 아 2층에 3명이야 2층 3명 2층으로 와요 애들 벤지 솔져 디바 디바 로봇 로봇 빠졌어요 야 포탑만 쏘는데 막 다 죽는데 그냥 쐈는데 다 죽네 그냥 쐈는데 다 죽네 2층 먹죠 2층 예 정크랩 있어서 이거 2층 2층이 있으면 좋아 여기 2층 맞춰 좋아가지고 정크랩이 솔져 솔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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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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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저쪽 자리아 나왔어요 자리아 뒤에 뒤에 하물 뒤에 겐지 하물 뒤에 겐지 정크랩이 뒤에 겐지 겐지 어디있어요 저희 팀 기기인데 겐지 겐지 뭐여요 저 겐지 개피 나이스 로드홀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우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돼지 그래 빠졌어요 돼지 반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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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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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되요 겐지 군까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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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겐지 한명도 못 쓸었어요 오른쪽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돼지 개피 리퍼 오른쪽 방 오케이 그냥 빼죠 15초 리퍼 2층 안 끌려오네 또 라인 쓰면 되는데 이거 한 번 루슈 개타입 오케이 상대 힐러 없어요 오케이 자리아 다운 호그 그래 빠지고 호그 그래 빠지고 솔저 반피 호그 맞아 호그 호그 나이스 솔저 솔저 개피 나이스 컷 루슈 루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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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은 진짜 잘 막았다 점수 에이마 들어오면 저희도 에이마 들어오면 에이마 들어오면 에이마 들어오면 여기까지 오니까 금방 뚫을 수 있죠 2층 가서 방벽 싸움 하기 전에 한 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밀어 2층 가서 싸울 때 우리 루슈 님이 길을 보고 한 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솔저 있을 거란 말이야 2층에 2층을 어차피 제가 솔저 겐지가 잡아줘야 할텐데 예 겐지 먼저 보내고 그러면 같이 가자 오케이 예에이 자 시선 끌게요 예에이 상대 호그 그래 빠지면 예에이 그래 빠지면 제가 잠깐 파고들어서 애들 라인 밀 쓸 수 있어요 아 예에 네 그러면 저희가 파는 줄 네 최대한 떨어뜨려 볼게요 아니 무리는 아니에요 그랩만 빠지면 죽을 일 거의 없어가지고 라인이 갑자기 개돌해서 박힌다고 모르겠지만 그래 빠져서 이속키고 들어갔는데 그거 박히면 그거는 답도 없어가지고 아 다음 해볼게 타이밍 잘 재면 상대도 정크래 꺼낼 수 있으니까 땅 일단 예에 바닥 잘 거고 더 싼 ck 공격 시작 상십초 이건 전 가큼마다 자신이 겐지라고 생각하는 라인하르트가 에다 룸 예에 질린다 흐허헤헤흫 너놈의 시프트 캐 zero 를 빼야되 딱 내가 바라는 도시를 모두 원하는 데는 자유롭게 살지는 거야. 이놈의 시프트캐를 빼야 돼. 그냥 뭔가 이게 본능임. 생존 본능과 공격 본능. 갑시다. 시프트로 한 명 지키트. 그 짜릿함. 일단 덫은 없네요. 일단 여기서 좀 기다려보죠. 예. 일단 우측이에요. 솔져. 솔져. 왼쪽 위로 올라가요. 제가 습관 뜰게요. 도토심. 시메트라. 그래 빠졌어요. 어어어 자리야. 개피. 들어가죠. 어이고 시메트라. 와 시메트라 오클리게. 레이저 조개 손들여서. 시선 많이 끌었어. 시메트라 빠져 컷. 해줘. 어이고 시메트라가 안중. 시메트라 방하네. 포탈깐다. 방해. 뒤에 포탈. 쭉 그냥 들어가죠. 정면으로 들어갈게요. 홍메 내려가야지. 한거 같은데? 아이고. 안될려나. 아이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다시 2층으로 보여줘봐도 되는데. 아. 잊어버렸습니다. 아. 아까 2킬 줘가지고. 네. 그럼 2킬 바로 줬어요. 빼죠 빼죠 빼죠. 어. 빼죠. 아. 이거 시메트라 우클릭에 죽어버렸네. 그냥. 으허. 어허. 아. 심의 너무 짧네. 심의가 불타오르고 있어. 공 있음 저 공 있음 공 8, 7, 7, 모였다가 다시 위로 아 왜 안 끌려와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라인 없어 라인 없어 어이구 로드 궁 로드 궁 아 큰일났다 상대 일로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좀 빼야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 솔저 조심 솔저 궁 조심 저 들어와있어요 지금 좀 빼줘 좀 빼줘 저 궁 빠졌어요 아 깜깝다 심해 또 생겼을거 같은데 왠지 또 생겼을거 같은데 심해 뒤지지 않았나요? 안좋았어 한 번도 안좋았어 왼쪽 위치에 싸우면 안돼요? 왼쪽 위치에 심해만 안올라있으면 싸우면 되는데 저희 어 왼쪽 위치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솔저 다운 솔저 다운 솔저 다운 솔저 다운 들어갔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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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너프 빠졌어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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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순간이동기 어딨어요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컷 오케이 나이스 짤라짤라짤라 방안해 자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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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돼 네 힐러짤라짤라짤라 힐러짤라짤라 어 나이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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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붙어야되는데 화물 3명 화물 3명 화물 3명 뭐야 위치에 위치에 로드만나서 로드하고 솔저 로드하고 솔저가 2층 방안에 있어요 디바 있으면 없는데 아하 들어가지마요 일단 상대 포크 없어요 우리도 없고 디바도 올라가요 일단 저희가 화물을 잃죠 계속 솔저 궁 있을거에요 상대 저거 2층 먹긴 먹어야되요 아 빼네요 빼네요 아 나 보고있네 위치에 리퍼 있어요 리퍼 계속 떼고있어요 이거 추첨을 시키면 되는데 리퍼 궁 조심 리퍼 오른쪽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우측에 있어요 아이고 지렸다 아 피가 없다 우리 궁 앞뒤요 궁 앞뒤요 궁 앞뒤죠 그 바로 앞이니까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궁 있어요 일단 빠졌어 예 상대 비트 빠졌어요 빠지고 리퍼 궁 빠지고 리퍼 궁도 빠지고 리퍼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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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는 따면 되겠다 디바 너프도 없고 돼지 솔저랑 디바 궁 조심 솔저랑 디바 궁 디바 궁 아직 안찾을건데 아마 쓴지 얼마 안되가지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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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은 어때요? 2층 뚫적 어 뭐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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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트 못받았다 아 비트 못받았다 돼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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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1층에 대표님 1층 내려와 내려와 와 돼지 뒤에 돼지 옆에 내가 갈리는데 아 로드한테 단단해 아 다시 뭉쳐서 가 이거 1층 먹으면 안 돼요? 2층 먹고 가죠 예 2층 다 같이 뭉고 가죠 일단 그냥 그럼 디바 2층에 누가 로봇만 벗겨주세요 제가 궁 쓸테니까 매크리 있으니까 야르트가 같이 2층까지 라이덴트가 2층에 디바 2층에 솔저도 있어요 아 2층 애들 다 있네 석양 2층 석양 2층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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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로드 호그 다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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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디바 디바 로봇 개피 매크리 땀 매크리 오케이 나이스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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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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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궁 좀 아깝다 여기서 3분 3분이면 저기 앞까지 위로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궁 한 번만 잘하면 상대군 근데 많이 돌아왔을 거예요 가물의 3명부터 주세요 왼쪽 왼쪽 호그 옆길 로드 호그 옆길 왼쪽 옆길 왼쪽 옆길 로드 호그 저거 저거 돼지돼지 돼지 돼지 오케이 나이스 나타운 리퍼 강아가 조심 리퍼 낙궁 리퍼 낙궁 조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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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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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화물을 버리네 저한테 어그로 빌렸어 리퍼가 낙궁 안 쓰고 겐지한테 어그로 빌려서 다 썰었어? 야 정육점인데 완전 내 구해준 사람 힐러 왔어요 저 자초 아니에요 저거 자초 아니에요 힐러인데 자초를 걱정해야 되다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돼지 또 떨어지겠는데 아 많이 올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